한글자막 by 한효정 꽃송이가 꽃송이가 그래 그래 피었네 송이가 꽃송이가 그 꽃 한 송이가 그래 그래 피었구나 거길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죽일 사람들 왜 나는 내게 얼마만큼 특별한 건지 그게 어려운 거야 그게 어려운 거야 그게 어려운 거야 먹자 보고서 영화 보러 향상은 물론 나의 호주가 없지 않는 것이야 너는 번도 우리 앞에 나는 말이 없었지 꽃송이가 꽃송이가 그래 그래 피었네 꽃송이가 꽃송이가 그 꽃 한 송이가 그래 그래 피었구나 너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죽일 사람들 왜 나는 내게 얼마만큼 특별한 건지 그게 어려운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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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커플이 있나 너의 packs 너의 farmers 너의 rhy궁tar 너의 대미집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